이게 프렌치 스타일이라면서 부마일이 뒤집었을 때는 멋있었어. 너무 시원했어. 이렇게 멋있더라, 셰프닛. 멋있었어. 지난번에 우리 거기 연습한 거 내가 집에 프렌치어니 연습 가져갔었거든요. 그런데 우리 와이프랑 딸이랑 먹어보니 맛있다고 그러더라고.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, 그 얘기 딱 들었을 때. 생각보다 맛있다고. 생각보다? 우리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프랑스 가서 프랑스 식당 하는 거 아니에요? 좋죠. 코로나 풀려서. 아비뇽 같은 데 가서. 상상만 해도. 그렇지, 좋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